뷰티 다들와 옹호주의 슈퍼주니어 ! 우리의 슈퍼주니입니다. 자, 저희가 타이완에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는데요. 제가 여러분을 만나기로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정씨.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과 만나느나요? 깊이 만나게 됐는데 알고있죠 알고있습니다 저희가 몬스터 K-POP 콘서트 공연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짧은 시간내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깊은 마음이 들고 있는데요 우리 동현씨가 언제 어디서 만나는지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3월 28일에 타이베이 아레나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3월 28일에 타이베이 아레나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원씨 기분이 어떨지? 우리 사용하는 팬 여러분들께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는 3월 28일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여러분 3월 28일에 많은 분들이 함께 와주셔서 저희 슈피와 함께 좋은 시간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날 다시 인사드릴게요. 우리 슈퍼주이! 와요!